크리스마스 장식을 단 산타버스가 도심을 달립니다. 오는 23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성남동 눈꽃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.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에 시민들은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. 중후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이 산타버스를 축제 현장에 전시해 포토존과 음악 카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연휴 기간 인공눈을 뿌려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출하고 눈사람 만들기 체험장도 운영합니다. 우리 꼬마애들을 위해서 눈을 뿌리고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꼭 많이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축제 기간 버스킹과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돼 눈과 길을 즐겁게 할 전망입니다. UBC 뉴스 배다현입니다.